안녕하세요. 하나이비누과에서 근무하곤 이해안서라고 합니다. 저는 기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간풍선학장술이라는 것이고 먼저 이간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간기능은 우리가 중학생 때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유스타키오간이라고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와 코와 그 사이에 연결된 간인데 그 기의 한기가 목적인 겁니다. 한기가 뭐냐면 이제 코를 통해서 기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쪽에서는 고막이 있어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요. 첫 번째 역할이 기안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기 안에도 이게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분비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이간이 건강해야지 기가 건강한 것이고 좋은 청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간이 막힌다고 치면 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조절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중위의 분비물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고름이 쌓이듯이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간의 입구는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코 쪽에서 연결된 곳이고 두 번째는 그 중위 쪽에서 연결된 곳입니다. 코 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비인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니까 코로나 샘플을 채취하는 곳이죠. 그리고 기 쪽에서는 고막의 안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막 전공이 아주 큰 경우에는 보이기도 하고요. 기 수술을 할 때도 정확하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간 기능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관이 너무 확대되어 있는 이관계존증이 있고 둘째는 이관이 막혀있는 이관협창증이 있습니다. 이관협창증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관협창증에 의한 대표적인 증상이 이 충만감입니다. 이 충만감은 이게 기가 멍멍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고도가 올라갈 때 기가 멍멍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물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충만감이 이관기능 장애에 의한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다른 병에 의해서도 이 충만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충만감이 있다고 반드시 이관기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음력에 난청이 온다거나 메니에르병의 초기 증상에 의해서도 이 충만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실 경우에는 청력검사를 먼저 해서 청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충만감이 주관적인 이관장애 증상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반복적인 삼출성 중이염을 한기관이라는 튜브를 여러 번 했다거나 고막이 안쪽으로 빨려가는 유착성 중이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 분들이 기가 멍멍하고 울리고 발살바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이건 분명히 이관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토인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귀에 압력을 주는 상태에서 침을 꿀꺽꿀꺽 하면서 압력 변화가 있는지 피크가 바뀌는지를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참조해서 이관기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100% 이관기능을 규명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증상보다는 그 가거력에 한기관을 여러 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확실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또 설문지로 이관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DTQ7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있는 설문지인데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1점부터 7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나쁠수록 이관기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 항목을 보면 첫 번째, 귀에 압력이 느껴지는지 두 번째, 귀에 통증이 느껴지는지 세 번째, 물속에 있는 것 같든지 네 번째, 감기나 부비동력이 왔을 때 기증상이 있는지 다섯 번째, 귀에서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여섯 번째, 이명이 있다든지 일곱 번째, 이야기를 들을 때 기가 멍멍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비인강으로 접근해서 그 비인강에서 보이는 이관의 좁아진 부분을 풍선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증상이 이관 협착으로 온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개선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경우에 시행하는 게 풍선 확장술인데요. 말 그대로 풍선을 이용해서 그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시술입니다. 이론은 간단하고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는 건데 이제 이것도 가벼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좁아져 있는 부위를 넓히는 거니까 코 안에도 일종의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막을 넓힐 때 살짝 찢어져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큰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풍선을 확장을 할 때 점막이 주변에 점막이 조금 찢어지면 그 사이로 이제 공기가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피부 아래쪽에 공기가 차는 피하기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뭐 큰 문제 없이 일주일 정도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간개존증은 열려 있는 거고 이간협착증이 좁아져 있는 거라면 이간협착증에 대해서 풍선확장술을 했을 때 이간개존증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협착에 대한 풍선확장술을 한다고 해서 개존증이 많이 생기더라 협착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개존증이 됐다 이런 보고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긴 하고요. 우리가 풍선확장술을 할 때 몇 분 동안 몇 개압으로 할지 이제 시술 방법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따라서 할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풍선확장술을 하고 나서 성공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발사일바가 안 됐던 분들이 발사일바가 되면 이거는 완전히 성공한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간장애가 있어서 왼쪽의 귀에서 자꾸 물이 차고 중이염이 생기고 오른쪽은 문제가 없고 발사일바를 했더니 오른쪽은 발사일바가 잘 되고 왼쪽은 발사일바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왼쪽 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원인이 이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왼쪽에 풍선확장술을 실행 후에 발사일바가 되면 이건 분명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발사일바만으로 100%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edtq 설문지를 다시 해서 주관적인 증상이 좋아졌는지 edtq7의 높은 점수가 낮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고요. 전체적인 성공률은 한 80%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는 이 시술을 하더라도 크게 개선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잘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간 기능이 떨어지는 게 확실하고 그걸로 인한 풍선확장술로 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할 경우에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환자가 제일 적당하냐면 귀에 자꾸 물이 차서 한 기간을 두 번 이상 해봤던 분들이 이 시술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간 풍선확장술은 2019년도에 국내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돼 통과된 것이고요. 아직 국내에서 케이스가 많이 없다 보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술은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했던 거고 아직까지 큰 부장의용도 없고 결과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이런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간 기능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감각 시간